야 똥망이라고 누가 똥망이라고 해가지고 내 가스로 내가 뽑는 거야 당신들이 똥망이라고 하는 바람에 똥망이 나왔잖아요 도로시 게임즈 도로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드디어 4월 11일 엘프고 박스 두 번째 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자 갑니다 과연 이거 한 방에 끝나자 이거 한 방에 무제한 남은 끝이야 딴 아 괜찮아요? 괜찮아 괜찮아 아냐아냐아냐아냐 30일 이상은 나와줘야 돼 광부 랜? 안돼 안돼 와 엘프릭 250개 괜찮긴 한데 이거 엄청나게 모아야 돼 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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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았어 엘프릭이라도 많이 줘라 그럼 교환하면 되니까 똥망가자 하라니 아니 남의 뽑기라고 남의 가스 쓴다고 이렇게 막 말하면 안돼 이사람 돌아 갑니다 5번 남았네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서 내가 쓴 돈을 조금씩 채워주고 계셔 어 안되는데 이거 안되 아 미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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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남았습니다 아 똥망이라고 누가 똥망이라고 해가지고 내 가스로 내가 뽑는 거야 내 아이디에 나오는 거라고 형식들이 똥망이라고 하는 바람에 똥망이 나왔잖아요 남의 거라고 그렇게 저주 퍼붓고 말이야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망했다 너무 망했어 진짜 자 가자 갑시다 내 생각에 무제한 뜹니다 하나는 뜬다 가자 가자 어우 완전기도 나와 아 여간주인 유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뽑고 싶거든요 근데 하 근데 오일이야 안돼 안돼 너 괜찮아 뜰 거야 축계적이 축계적이 되자 제발 똥망이지 똥 요시 자 이번에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친구들 뭐 남캐는 거의 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친구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냐 저는 유리만 뽑을 거기 때문에 농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규가 농부인데 인규를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인규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농부 용사는 싫어 나는 싫어 나는 최애를 존중해줘 요시 자 갑니다 어 명중이? 15일 어 잠깐만 농부 나오지 말랬더니만 지금 청소부가 나오고 있는데 느낌 안 좋아 아 제발 아 제발 아니 안돼 안돼 오일 안돼 오일 안돼 더 오일만 나오고 있어 진짜 애프리기랑 마셔라 인규 야 인규야 인규 안 나와도 된다고 했지 내가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나와 말했지? 인규 나온다고 자 계속 갑시다 인규 나오지 마라 이제 인규 안돼 유리도 유리 농부 싫다더니 요리사 죽네 아 정석부랑 요리사랑 농부랑 지금 나한테 나한테 왜 이래 야 명준이 야 너 잠깐만 명준아 우리 명준이 잠깐만 이리와봐 명준이 면담해야겠어 농부가 싫다더니 명준이가 왜 나와 요리사도 안돼 요리사도 아니야 자 됐어 15일 괜찮아요 괜찮아요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대로 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요시 아 야 잠깐만 진짜 엄청난 붕 깔고 있는데 안 좋아 명준이 그만 나와 그랬지 명준이 한 번 더 나오면은 주방 다 불질러 버리는 거야 알았어? 내가 나오지 말랬지 남캐 안 쓸 거야 나는 여캐만 쓰는 사람이라고 명준이 나오지마 주노 주노도 나오지마 주노도 야 오늘 무슨 날이냐고 청소부 요리사 농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지하게 갈게 마지막 까는 거야 마지막 까는 거 진지하게 이번이면 여관주인 하자 여관주인 여관주인 좋아하거든요 여관주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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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관주인 5일 여관주인 5일 아 연빈아 연빈아 아니야 아니야 세 번 나왔습니다 무책 제발 한 번만 안돼 아 제발 마지막 안 돼 야 명준이 야 이만 너 이리와 너 국자 불태울 거야 너 손에 둔 국자 갖고 와 너 남은 국자지 야 여시 명준이 54일 실화야? 명준이만 54일이라고 준 54일 유입이 24일 24일 9일 24 24 4444 명준이 54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잠깐 볼까요? 야 나 명준이 살 수 있어 명준이 살 수 있어 엘프링이 1270개야 살 수 있어 아니야 아니 그러지 말자 명준이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에 이제 명준이 아 earliest 문틀가 첫 번째로 하 yay 명어줍니다 obi 일이 이브 서로 하나 둘